안녕하세요. 울산과학대학교 유리아입니다. 이번에 울산과학대학교에서 수시모집 2차를 실시합니다. 모집기간은 11월 23일 월요일부터 12월 7일 월요일까지예요. 수시 2차 기간에는 무료 원소 접수 행사를 하고 있으니 멋진 캠퍼스도 둘러보고 원소도 꼭 쓰세요. 무료 원소 접수 기간은 11월 28일부터 11월 29일 12월 5일 토요일에서 6일 일요일이에요. 울산과학대학교 아산체육과 1.5회에서 실시합니다. 그럼 모두 마지막까지 파이팅하시고 다들 일상과학대학교에서 만나요. 아 맞다. 좋은 대학 고르는 법 꼭 보세요. 이쪽에.